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이제 4월 달도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녹화를 4월 목요일날 4월 14일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희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자 원래 희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등락이 좀 셀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 보통 채권을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으로 몰리니까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한동안의 테이퍼링 시장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기재부와 한은의 테이퍼링이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23조를 환매수를 하면 12조만 나오고 그 다음번에 배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23조를 못하고 12조만 하는데 24조가 시장에 나와버리거나 이러는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금리를 낮춰주니까 채권 쪽으로 자금이 밀리고 좀 버티고 그 다음에 수익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환매수를 해주면 환매수 한 다음에 그날 매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5장에는 지수가 오를 수 있는데 환율이 거기에 평가절상이 돼야지 돼요 근데 환율이 평가절상이었는데 다시 이후에 채권으로 자금이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침부터 환매수였기 때문에 지수는 아침에 플러스여도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려요 근데 나오다가 다시 채권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환매수 한 물량은 그대로 환매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지수가 플러스가 되니까 물론 이거에 단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가 살짝 밀렸어도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평가절상이라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수가 하락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지수가 하락을 해도 폭락을 한 게 아닌 이런 하락은 우리 안전자산 국채로 자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실만 한 이런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ELW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풋을 아침부터 팔아 나가야지 돼요 환매수가 있어서 환매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라고 의식할 때 코를 차월 다음 달 시작하는 차월을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을 채워 넣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선 등락이 나오면 더 세게 나오거든요 코를 저가에 사서 팔아 나갔다가 다시 채워 넣고 못 판 만큼을 풋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오늘은 싹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만기 날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등락은 롤오버가 돼서 더 크게 회수되지 못한 콜과 붓이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슈를 설명은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시장에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1호 이슈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테마주에 목을 매서는 안 되겠죠 그냥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인지 테마주를 갖고 있다 근데 그 테마주가 오로지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다 그러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슈예요 이슈 종목 꼴차기 시간에는요 이슈 종목하고 급등락 종목 두 개가 어떤 게 있었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 조요 그동안 여러분 상하이가 완전히 봉쇄되다시피 했는데 좀 나아지면서 국내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예전에 월월 날아갔지만 가격들이 지금 막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한도씩 나오기 시작했다가 또 여기에 몇 가지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의 관련주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단기 상승 진입이 이어질까 올라갈 것이다 어쩐다 하지만 재물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무엇보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재무 구조죠 재무 재무 바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겠죠 실적 이 실적을 안 보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실적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부터 실적에 대한 걸 하나하나 시에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의 단순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상승 진입이 이어질까 바로 중국 도시가요 봉쇄 완화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가격들이 뭐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중국 상하이에 이어 라우닝성의 성도 자 선양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잘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하이가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전면 봉쇄가 일부 완화되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웨스트웰, 로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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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260, 로스웰,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온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로스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개인 투자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내일은 점상 모레는 못해도 3상은 간다 나는 믿고 있어요 뭐 이렇게요 그만큼 그동안의 움직임이 둔화되다가 아무래도 중국 봉쇄 때문에 영향을 상하이 영향을 받다가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되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의 테마주로 묶였는데 이 두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하게 다른 종목도 있었지만 강하게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 반응까지 보셨고요 로스웰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505억 일단 6,290만 원 규모의 신설 투자가 하지만 여러분 재무 구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슈일 뿐이에요 일단 이슈는 이슈 이후에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지의 여부는 주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죠 하지만 테마에 지금 로스웰이 부각은 됐습니다 생산 설비 증설이 되고 생산 능력 재고 또 원활한 제품 공급 보장 5g 사업 추진이라고들 얘기를 했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에서는 등락이 좀 아주 크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었죠 가격별로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봉쇄됐던 상황이 좀 완화가 봉쇄 완화가 되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 중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예요 라운드 안경 가상 착용 서비스 이용 건수가 월 400만 원 돌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젠 알투주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AI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테마인데 테마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테마에 엮여서 주가가 그냥 단순히 올라갔다기보다는 테마를 동반한 두 재무제표가 일단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실적이 계속 미래 가치 미래 미래를 일단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미래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미래가 있다 그러면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미래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 종목 중에서는 로스웰하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두 종목을 일단 지켜봤습니다 그냥 테마에 의해서 잠깐 올라간다고 막 덥석 잡기보다는 이 두 회사가 회사가 얘기했듯이 주 재무제표도 미래 가능성도 있는지 여러분이 현금성 자산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슈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급등락 종목인데요 하락에 대한 종목도 있고 상승에 대한 종목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급등락 종목 중에서 급등 종목인 LG 헬로비전이요 LG 헬로비전이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소식에 계열사 LG 헬로비전이 상하가를 갔고 또 보면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 전기차 정말 충전하기 조금은 에러점이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LG 헬로비전이 상하가를 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LG 헬로비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여기다 LG 헬로비전은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팔로도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또 여기에 탄소 배출권도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LG전자의 사업 내용에서 본다 그러면 LG 헬로비전 역시 이건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이 될 수도 있겠죠 미래 가치를 봐서 이 종목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그것도 매출이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다 그러면 LG전자의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든든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LG 헬로비전 역시 처음에 이미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로 일단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건 급등에 의한 급등락 종목 급등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적을 수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덥석, 사고 이게 아니라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LG전자와 함께 지금 어떻게 발맞춰가는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락 종목은 뽑지 않았습니다 급등 종목 중에서 LG 헬로비전이 무슨 단순한 무슨 테마에 엮인 급등이 아닌 실적을 수반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LG 헬로비전의 급등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어떤 이슈,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여기에 어떤 기업이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출하다 보니 그 계열사인 LG 헬로비전이 상가를 갖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LG 헬로비전의 실적도 반영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슈 전에도 이미 LG 헬로비전은 충분히 환경부로부터도 전기차 보급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들여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쏟아부은 만큼 지금부터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나쁜 거는 뭐 그다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 종목은 LG 헬로비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 이제 진정한 꿀 종목을 찾으시려면요 여러분이 종목을 스스로 찾으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여러 개 중에 여기에 숨어있다 그 정도는 찾으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종목을 딱 이게 꿀 종목이다 해도 이게 진짜 꿀 종목인지 다 올라갔을 때야 그때야 아이고 기껏 잡을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 있는 종목 속에서 어떤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꿀 종목을 이제는 전에는 종목을 딱 드리고 매수 매도 이것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꿀 종목을 찾아야지만 누가 종목이 좋다 했을 때 그냥 팔랑팔랑 이게 아니라 그렇죠 막 사고 싶어지고 이게 아니면 또 겁을 먹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 있는 제가 보통 한 4개에서 6개 종목 많게는 8개까지 나오겠지만 6개는 최대한 넘지 않을 건데요 그 중에 꿀 종목을 좀 숨겨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꿀 종목이 뭔지 유심히 잘 보시고요 그때 좀 힌트를 종목을 딱 지정해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힌트에 대한 것도 알고 싶으면요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요 화면에 QR코드 나오시죠 거기에 딱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료도 얻을 수 있고요 시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그냥 단순한 시황이 선물이 올라가면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이건 아니겠죠 오늘 우리는요 야간 선물이 4월 14일 2022년 4월 14일 야간 선물은 올랐고요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하락이 그다지 나쁜 하락은 아니었다고요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환율이 평가절 상이요 우리가 전일보다 1달러당 원화가치가 환전할 때 덜 져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국채로 많이 KTB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들어가다 보니 자금이 조금은 하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은 안정적인 증시를 위해서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권과 증시의 관계에서는요 월등히 채권이 더 큽니다 부동산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를 보셔야 했지만 가장 큰 건 금융자산 쪽에서 가장 큰 건 바로 환율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래서 여러분이 여섯 종목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그중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다 못 찾겠다 할 때는 샵 3772에 구명을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딱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772, 샵 3772 치시면 아니면 딱 QR코드로 해서 링크로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지분과 어떤 종류의 현금 보유는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시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그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있죠 진정한 꿀 종목 이 중에 파릇파릇한 종목이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꿀 종목들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종목은 지분이 어떻고 이 종목은 현금이 어떻고 이 종목은 빚이 어느 정도고 이 종목은 출자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공부 없이는 오히려 기다렸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잠깐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정말 지수 하락돼 30%까지도 났는데 어? 매도했어요? 차리? 근데 20% 손실 났을 때 매도했더니 30% 가서 잘 매도했는데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두 배 갔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빚과 혐금과 출자와 투자를 어디로 하는지 투자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배당과 관련돼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신다 그러면 적어도 지수 하락 때 지수 하락 때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이미 동반된 종목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리 공부를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서는 종목을 딱 이게 꿀 종목이다 드려도 못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는데 종목을 딱 보면 어? 현금성 자산도 많고 이 회사의 실적도 부채도 엄청 맞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부채를 끌어쓸 수 있고 최대 주주 지분도 많은 상태에서 배당도 관련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체크하신다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굳건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종목 다 팔고 나서 손실이든 뭐든 다 팔고 상승장에 잡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리먼트에 종목을 다 팔았던 사람은 금융위기 때 종목을 다 팔았던 분들은 지금 몇 배 이상 움직였던 걸 보면 하지만 안 움직일 종목은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종목들은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볼까요? 바로 아즈텍 WB 이 종목이 있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지분이니 뭐니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려 그러면 꿀종목이 탈로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6개를 다 사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가 진짜 꿀종목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힌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 하나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분이 어느 정도 지분이 엄청 많거나 또 지분이 전혀 없다 이거 위험하죠 하지만 지분 대비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시총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총이 500억인데 지분이 7, 80%라 안 됩니다 시총이 한 2천억 되는데 지분이 50% 정도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시총이 여기 또 하나 시총 대비 지분이 한 3, 4, 50% 이상 넘어갔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근데 흑자 종목이에요 흑자 흑자가 똑같은데 투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보다는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배당을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가를 굳이 크게 띄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종목 중에 오늘은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꿀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꿀 종목을 차라리 하나하나 세분화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힌트는 샵 3772의 구미형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링크를 카메라 QR코드에 딱 우리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갖다 대시면 링크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분 관계는 이 종목의 지분 그리고 이 종목에서 뭘 봐야 될지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지만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목을 딱 이거다 라고 알려드리면요 여기서 제가 그동안 꿀 종목을 드렸는데 이 중에 뭐가 갈지 모르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확실한 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총 대비 지분과 또 추가 발행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몇 번만 연습을 해보셔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그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혹시 지수가 떨어지거나 지수가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른다 이랬을 때 우린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 종목이 상승할 때 수익을 내고 토끼같이 딱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6개 종목 중에 참 엔지니어링 그리고 소프트 캠프 세코닉스, 와이드 플래닛 그리고 이지 올딩스 그래서 6개의 종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꿀단지 종목을 계속 보신 분이면 이 중에 두 종목이 살짝 다른 점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특히 괜찮은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 중에 올려드리시면 또 올려드리신 분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건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이 중에 꿀단지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꿀단지 종목에 해당되는 건 두 개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저평가되어진 꿀단지 종목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가지고 세분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음 번에 보여드릴 때 그동안의 꿀단지를 찾아내는 거 지분관계부터 투자활동이니 팝업인출자니 추가발행채권이니 또 이 회사의 현금성 유보율이니 그리고 지분관계부터 시작해서 의교권까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특히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서브에 서브지만 그 종목도 좋지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에는 진정한 꿀단지 종목이 뭐였는지 꿀종목이 뭐였는지 세분화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개 중에 여러분들이 잘 하나하나 찾아보실 때 첫 번째 지분 최대주의 의결권자의 지분 두 번째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유보금 현금 부채 부채 대비 현금이 적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또 네 번째 여러분이 체크하실 때 이 회사가 출자를 어디다 했는지 네 번째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투자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지 흑자나 적자인 것보단 이미 감사 의견이 다 나왔잖아요 적정으로 나왔잖아요 투자활동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는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일단 두 개가 있고 그중에 그 툴 중에 뭐가 더 확실한지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는데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삼칠 삼칠칠의의 샵 삼칠칠의의 고미형으로 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한번 받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나 종목이 움직일 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꿀단지를 찾자 종목 여섯 개를 소개해 놨습니다 자 이제 ELW 전략이에요 사실 ELW는 지수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요 중요한 건 왜냐면 지수무관 이랬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지수무관에 지수가 떨어지면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올라도요 품만 수익인 게 아니에요 골이 올라갈 때도 300%씩 올라갑니다 지수무관이라는 건 우리가 지수가 오르던 떨어지던 양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이번 달 진짜 힘겨웠어요 왜냐면 2월 만기 때 등락이 세게 나왔잖아요 1000%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는 3000%가 넘는 물론 저가 5원을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5원짜리가 2800원까지 가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선 3월 만기 때 원금 플러스 50% 정도는 회수하는 달이었고 지금 30% 회수할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녹화를 한 날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에요 4월 14일 여러분은 15일 쉬고 16일 날 듣게 됩니다 근데 ELW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오를 거다 미증시가 오른다고 무조건 콜도 아니고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푸도 아닙니다 지난 밤에 우리 오늘 새벽까지 14일 새벽까지 미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우리 야간 선물도 우리 시장 시작하고 나서 올랐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매수가 있어서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미국 야간 선물도 올랐지만 우리는 빠졌습니다 바로 환매수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하지만 이게 두려운 구간은 아니라고요 환매수가 있어서 두려운 구간은 아니라는 이유는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환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채권 쪽으로 그래서 오늘 금리는 떨어졌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단기째 2년물이 퍼센트로는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장기째 20년 주로 30년물 이런 10년물도 아주 긍정적으로 금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2년물이 3%를 넘었는데 오늘 2.8, 2.85, 2.87 이 부분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제가 ELW를 하면서 공개방송이나 이럴 때 질문을 받는 건데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빠져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은 경기가 좋지 않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채권을 사서 해지를 그 해지라는 건요 주식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얼른 이걸 잡으면 수익이 난다 그때하고는 틀린다고요 경기가 좋던 나쁘던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채권이 올라가는 경우는 금리가 빠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더라도 채권을 산다고 주식 대비 만회를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빠지지 않으면 하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이러니까 채권 일단 갖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요 그 안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5년 사이에 몽뚱그러지긴 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채권 투자가 깡그리 0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ELS 상품하고는 틀리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제 ELW를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제가 항상 이건 항상 가지고 나올 거예요 ELW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의 법칙이 있지만 기본을 일단 충실해야지 됩니다 상품을 두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가 오를 때의 상품 콜 지수가 내릴 때의 상품 푸시 있습니다 우리는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경기가 아마 코로나가 그건 좀 괜찮았지만 또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이 모르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금리가 오른다 오른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선 하지만 그땐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 그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 연준이 우리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어음들을 막아주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경기가 나아지면서 금리가 빠지고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코로나 때문에 막 코로나 났을 때 우리 처음 경험해 보는 뭐 흑사평, 유럽의 흑사평도 아니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전염병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돌았으니까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씩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다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시장이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는데 기업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회수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 과정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업 경기들이 연세적으로 채권을 우리는 아무래도 우호국은 아니죠 비우호국이겠죠 러시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기업 경기들도 또 좀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스네그플레이션이 와버리는 거예요 즉 물가가 올라가는데 얼마 전까지는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벌리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이 상황은 아니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니 푸시니를 그때도 2018년도에도 근데 지금의 금리는 확연히 2014년도를 넘어가서 훨씬 더 2018년도는 애저녁에 그때 금리 올라간다 막 푸시다 푸시다 이랬거든요 원에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지 100% 지수가 빠지거나 오를 걸 보장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양쪽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 여러분 코스피 200 지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은 전체 바로 전체요 전체 가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전체의 전체 전체 지수고 코스피 200 지수는 시총 위에 써져 있지만 시총 바로 시총 200위까지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갔네 떨어졌네 이게 굉장히 그 부근에 있는 회사들끼리 민감하거든요 시총 200위 안에서의 바로 지수를 기점으로 행사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콜과 푸슬 진행을 하는 게 바로 ELW고 ELW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파생을 해서 물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벌었던 돈을 더 넣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몇 가지는 언제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지수가 12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었을 리가 없죠 횡보는 횡보 이후에 지수가 계속 정말 1%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2, 3, 1%만 해도 엄청 크죠 하루의 지수가 그런데 한 0. 몇씩 이러다가 정말 등락이 없다가 1%만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는데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다가오면 엄청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주문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 ELW도 똑같이 거래합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라면 거래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상품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품을 한 달 내내 거의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한 달 내내 비슷한 상품이에요 여기에 달라졌다 하면 뭔가가 한 쪽이 올랐기 때문에 더 싼 거를 또 뭔가가 한 쪽이 올랐기 때문에 싼 거를 또 높은 걸로 이렇게 비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ELW에 대한 기초적인 동영상이나 또는 자료를 얻고 싶으셔도 샵 3772에 구명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요 QR코드로 보이시죠? 화면에 휴대폰을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동영상이나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진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LW는 어떻게 보면요 주식 대비 5%요 10억을 갖고 있다 5% 안 돼요 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벌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것도 이번 달처럼 등락이 없었을 때 마이너스 30, 40 정도 날 수 있습니다 어? 엄청나네 하지만 벌 때도 생각해야죠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라도 줄어드는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등락이 클 때는 또 그만큼 이달에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닌 LP도 회수가 덜 됐으니까 그래서 ELW는 여러분이 항상 작은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막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하신다 그거는 노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낳았다 그러면 그만해야지 돼요 5천만 원 갖고 막 1억 7천, 1억 8천, 2억을 버셨는데요 다시 5, 6천, 7, 8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빚내서 넣다간 깡그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정말 차분하게 12개월을 나눠서 1,500만 원이 있다 12개월을 나눠서 거래하신다 그러면 그 중에 서너 번이 큰 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너 번에 여러분이 원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4번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하는 것도 언제 언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ELW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2개를 여러분이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주식만 매수를 상품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그 중에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면 코올이고 빠지면 푸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ELW는 코올인지 푸시인지 지수가 올라갔는데 푸실 오늘 같은 날은 푸스를 먼저 잡은 게 아니라 푸시 시장에 공급된 게 차월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졌을 때 환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지만 채권을 사주면 지수가 빠지게 돼요 물론 환율이 평가 절상이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채권은 환매도로 특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빨리 수익을 내고 탈출을 하려고 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코올을 차라리 잡아서 일정 물량을 매도를 해놓고 매도 못한 물량을 푸스로 해치를 즉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 그런데 정말 한쪽이 세진다 그러면 플러스는 뭐한데 그리고 마이너스는 100이에요 선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물은 이룰 수 있는 100에서부터 밑으로는 로스컷을 자동으로 매도가 들어갑니다 ELW는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원에 들어가겠지만 한쪽은 그러면 등락이 한 달 내내 없었다 그냥 더 추가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지 돼요 한쪽이 세게 그런데 막판에 터져버리면 참 골치 아프긴 합니다 막판에 만기가 다 됐을 때 터지면 차월을 사들여 놔야지 돼요 차월을 그러면 막판에 저가가 오를 때 차월도 움직임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저께 차월이 한 70몇 프로 정도 움직이지만 그 차월 콜에 대한 해치를 건 푸시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수를 알면 애초에부터 지수가 등락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살지 말아야죠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이 비중을 딱 잡았다 그러면 한 20% 내지 25%는 사놔야 됩니다 만기일 날 등락이 없었어요 물론 만기일 전날인 4월 13일 날 콜이 움직였는데 만기일 날 등락이 그래도 이 중요한 옵션 만기일 날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홀풋을 집어넣어 놓고 금요일 날도 등락이 없다 그러면 10% 정도 더 사놓고 월요일 날도 등락이 없다 그러면 10% 정도 더 사겠지만 높은 걸 사야 됩니다 등락이 안 나왔을 때 쪼그라드는 것도 그러면 계속 등락이 없을까요? 지난달에는 3월 17일 날 나와버렸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그 뒤로부터 등락이 없었거든요 빨리 갖고 있다 등락이 나오면 근데 채워 넣기 전에 등락이 나온다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물량을 수익난 쪽을 빼버리고 저가를 조금 갖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벌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잃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류를 여러분이 매수라도 합성으로 해야 됩니다 두 개의 합성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지난번보다는 약간 중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종류가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이에요 근데 무한대가 그냥 200, 300, 400, 500, 1000%가 아닌 내 원금이 한쪽에서 거의 코를 예를 들면 한쪽 방향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코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다가 코를 이제 100만 원 그리고 풋을 1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코를 한 150, 160 됐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차라리 2, 30만 원 저가 여러분이 저가 코를 잡으셔야지 저가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차라리 5원짜리는 아니어도 고가를 잡는 것보다는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때부터 등락이 더 셀 수도 있고 더 세면 어떻게 해요? 저가가 더 많이 오릅니다 10원짜리까지는 아니지만 50원짜리가 100원 가는 건 충분히 이루어져요 근데 안전하다고 500원짜리가 1000원 안 됩니다 1000원이 올라가도 매도를 할 물량이 700원, 600원에 가 있어요 매도가 안 들어가요 매수자가 없습니다 비싼 것들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 원금이 다 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할 게 아니라 수익을 매도해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을 매도해 나가면서 합성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성가에도 한 가지 생각은 오늘 콜이 가지고 있는 콜이 있어요 이 콜이 예를 들면 100%까지 움직이면 모르지만 한 40% 올랐어요 40% 플러스가 플러스 이제 올라가는 폭이 그리고 푸시 있는데 푸시 내려가는 폭이 한 50%예요 그러면 합성이 안 나왔네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팁이에요 그 다음 날 방향이 바뀌면 저 40%도 올라갔다고 콜은 더 내려가요 그리고 50%인 풋은 올라감이 엄청 세면 모를까 덜 올라가게 됩니다 회복을 저럴 경우에는 10% 정도는 많게는 한 60% 70% 그러면 한쪽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90이기 때문에 50, 60에서 더 내려가진 않습니다 머뭇거려요 콜이 올라가면 풋이 더 99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원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10%, 20%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률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는 건 특이인 거예요 이미 이것도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을 좀 빼셔야지 돼요 그리고 동률이어도요 콜과 푸셋 비중이 30% 정도 차이까지는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는데 30% 정도 차이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은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면 1, 2, 3, 4 저렇게 개월 수가 나누어지는데요 2월달에 상승이 있고 3월달에 상승이 있고 4월달에 뭐 어떻게 됐던 근데 여러분이 증거금 포함해서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해요 1,500만 원이 없다 이번 달에 하다 잃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매도는 있는 걸 이미 당월이 끝나서 매도도 이미 끝나죠 하지만 못 사게 됩니다 다시 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그냥 100만 원만 넣고 조심조심한 게 그래야지 주식 포함 근데 1,500 넣고 여러분이 ELW만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몇몇 증권사는요 말일 날 시작해서 딱 하루가 지나도 어느 정도 자금을 500으로 낮춰줘요 ELW를 할 수 있게 그럼 싹 빼서 500을 갖고 주식 빼고 그냥 500을 다 잡히시면 안 되죠 그러면 원금 회수가 금방 눈에 띕니다 다른 또 몇몇은 1분기 3개월이 지나야지 낮춰져요 저는 반드시 증거금을 500으로 낮추고 주식을 큰 걸 하나 사서 두더라도 ELW 자금이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 원금이 얼마 됐는지 쫀쫀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더 나중에 10배 가든 100배를 가든 원금은 회수하고 내가 투자한 원금 때문에 그걸 안 팔아서 ELW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도 빨리 파시면 ELW는 얼마든지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금은 원금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당월물이 끝날 때까지 원금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자 그 원금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금 1회 원금 2회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12개월로 4개월은 정말 세요 나머지 4개월이 자 원금 플러스 알파의 20-30%도 자 나머지 4개월로 따질 뿐이에요 ELW는 간신히 원금 회수하고 30%다 왜냐하면 이를 때 자 조금 세게 이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이를 때 세게 이르는 맨 밑에 요 맨 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요 맨 밑에 요 4개월 있죠 요게 바로 큰 장 이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거 요기 보면 요 4개월 큰 수익이 나는 요 구간 있죠 보통 보실 때 요기 요렇게 한 300개점 이렇게 나오는 300% 나오는 저 구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 여러분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100에서 300% 보통 500%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큰 구간 이후에 사이사이에 원금이 왜냐면 전달 엄청나게 등락이 난 이후로는 그 사이에 좀 등락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한 300% 500% 수익이 나고 나서는 원금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더 커지면요 그때는 저가에요 저가라는 게 있습니다 5원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낮은 걸 건드려도 되니까 정말 셀 때는 아니면 조금 들어간 게 더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물량 꼭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12개월 똑같이 나눠서 이번 달에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두 달 정도 하고 포기했는데 세 달째 폭등을 해버리면 폭등한 뒤에 다시 ELW를 잡게 될 때 그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등락 이후에는 웬만한 등락에 우리가 오늘 엄마한테 저 어렸을 때 20원씩 받았었거든요 지금 20원 주면 참 그냥 길거리에 아주 쳐다보다가 20원 찾을게요 이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돈의 가치도 떨어져서 금액이 그리고 제가 잘하면서 저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의 가치가 지금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번부터는 웬만한 등락에는 안 움직여버려서 큰 등락 이후로는 자금을 오히려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ELW에서 양매수는 기본인 거고요 자금을 나눠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중에 4번이 여러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1500만 원 중에 100만 원씩 1200보다는 훨씬 큰 자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등락 이후로는 또 100만 원씩 넣었어도 100만 원을 늦게 아니라 50만 원만 정말 크고 나서는 50만 원만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여기서 당월물과 올해 올 오늘 차월물 갈아타기예요 물론 갈아타기지만 이번 달은 갈아타기가 아니라 당월물 손실난 물량의 25%를 예를 들어서 콜백 폭백으로 하셨다 그러면 200이잖아요 100만 원을 위해서 해서 지난달에 플러스 50였다 그러면 퉁 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지난달에 500으로 했다 이번에 200으로 했다 그럼 괜찮아요 지난달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 지난달 200으로 했는데 이번에 500으로 했다 지난달에는 200만 원에 대한 50%나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번 달은 500만 원에 대한 50%가 회수가 덜 됐다 그러면 250이에요 150이 손실이 더 훨씬 퉁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똑같은 달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25만 원 정도를 적어도 차월물을 빨리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워놨습니다 이거는 해지 기능은 지난달 손실에 대한 기능은 아니에요 이 해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내일도 좀 채워놓겠죠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빨리 이 구간이 횡보가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조금씩 채워놓기보다는 그래도 2, 3일 안에는 70% 정도 채워놔야지 됩니다 등락이 안 나왔으면 그 사이에 지난 3월 17일 날 또 2월 달에는 2월 24일 날 한번 터지면서부터 부수도 회복을 싹 다했거든요 원금 회수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번에는 3월 17일 자 근데 최악의 ELW 장이었으니까 또 빨리 빨리 채워놔야 됩니다 70%는 빨리 채워놓고 등락이 나오면 확 팔아버려야 되겠죠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자금을 늘리면 안 되고 원금 회수 이후에 30% 정도 갖고만 하셔야지 돼요 큰 등락이 나오면 저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만기를 맞이하는 게 ELW지만 어느 순간에 ELW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비중을 맞춰야지 맞춰야지 하면서 양쪽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세심하게 막 숫자를 민감하게 볼 거 없이 빵 터져버리면 자고 나면 몇백 프로 이상이 움직여서 계속 움직일 때 우리는 저가로만 팔아서 200만 원이 300, 400이 됐어요 그러면 저가만 잡아서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월물과 차월물을 생각하실 때 LP가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해서 시장 활성화가 좋다 맞아요 하지만 위험성은 있고 차월은 특히 5% 정도는 LP가 시장에 내놓은 것을 선택한다 분명히 그리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죠 차월은 시간이 많아서 반등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급을 시작하면 그래서 차월물도 LP가 공급을 시작했다면 당월물과 똑같이 거래가 되지만 당월물이 움직일 때 차월물은 등락이 작아요 그래서 안전하죠 무리하게 불안하다고 차월물로 갈아타기보다는 그래도 만기 일주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베팅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름같지만 자가지 물량이 그때 바로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금은 빼놓고 베팅에 들어가자는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ELW 여기까지 하면서도 첫 번째 자금을 나누라 두 번째 양매수 그리고 여러분이 수익난 건 팔아나가요 여기까지 하고 ELW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꿀종목 점검입니다 여러분 제가 꿀종목을 딱 들었을 때 되게 편하셨죠 이제 꿀종목을 찾으셔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더 기쁘죠 여러분 아니라고요 근데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럴을 갖고 있을 때도 얼마까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할 때는 샵 377의 구미형 그리고 QR코드를 딱 카메라로 갖다 대면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럴이 더 얼마까지 최고의 가격은 알 수 없어도 배럴에 추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에서 기간 산정한 기간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가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3월 12일 날 나왔던 배럴인데요 자 267790 여러분 좀 꿀종목이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3호로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안그러면 공모를 했다면 아무도 안 사요 삼성전자 3호 아니잖아요 공모에도 다 사잖아요 자 꿀종목 점검해서 이제 배럴 바로 배럴이요 3월 10일 날 제가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 이외의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럴을 제가 매수가 9400원이라고 그리고 1차만 이제는 공개를 했어요 자 1차 2차 다가 아니라 1차만 9,820원 지수도 하락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자 내고 토끼 같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다 하지만 모르겠지만 30% 정도 일단 매도 가격을 드렸습니다 매도는 4.15 우리가 수익을 매도한 게 있어야지 나머지도 지켜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최고 수익률은 24.09까지 올랐어요 11,7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24.09%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배럴이 또 만원대에서랑 왔다 갔다 만 몇백억 원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배럴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채권이 제시한 방향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샵 3772에 구명이에요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일단 자료랑 그날 그날의 시왕 시왕이 선물이 오르고 미국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금 시장이 환율과 함께 자금 시장에 대해서 움직여요 우리는 지금 목요일날 녹화하지만 금요일은 50년물의 채권 반응이 있습니다 그만큼 등락이 셀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전반적인 자금 시장 여러분이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채권과 환율에 대한 자금 시장 바로 그게 미치는 영향 속에서 선물이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선물이 막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물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도 올립니다 고점 만천원에서 그냥 없는 만천원에서 물량 팔고 매도를 하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8천에 갚으면 3천에 수익이에요 이런 쇼과 청산의 과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방송 3월 12일날 배럴 24.09의 최고가를 찍었고요 지수가 예쁘지는 않고 하락도 하고 이랬지만 갈 종목은 갑니다 기다려야 될 종목은 기다리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기다려야 될지도 조금 이번에 알려드린 진짜 꿀종목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회사가 그 과정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꿀종목 지난 꿀종목 점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그렇고 지수가 밀린다고 종목을 팔아버릴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투자 못합니다 이거 팔았는데 올라갔는데 그럼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회사가 괜찮을 때는 우리는 기다리고 지켜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직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종목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